그래요? 약간 무감했었거든요. 어떻게 그런지. 너무 행복하잖아. 전사를 끊었는데 이미 제가 너무 취했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내일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. 이 상황을. 이걸 잊어버리면 진짜 길리미깔으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는 노트에다가 내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내가 오케이 했다. 저걸 없어? 다음날. 다음날 물 마시고 아무것도 생각나. 탁자 안에 뭐가 있어. 처음에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. 너무 귀찮아서. 어떻게 된 건지 알죠? 좋은 거죠. 처음에는 미쳤어 이런 것도 있지만 다행히 이제 제대로 고백을 한 거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다 생각난다는 듯이 우리 그러면 이제 언제 만나요?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지금 생각도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노트를 안 해놨으면 그 다음날 그냥 이러고 그 다음날도 지나고 그리고 전화가 왔겠죠. 어 웬일이에요. 이렇게 받았으면 진짜 인간 말종 같은 어 웬일이에요. 소개팅 시켜주신다고요? 그랬으면 그랬으면 두 번 더씩 못 맞춰줘. 끝이죠. 끝. 그리고 그때 제 후배가 거기 전화했으면 그렇지. 그렇게 맺어졌죠. 그렇게 맺어졌죠. 메모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군요. 메모 중요합니다. 메모 중요합니다. 메모의 중요성을. 근데 그 사귀다가 중간에 부인께서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. 왜 간 거예요?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친구라 박사 과정으로 이제 석사 마치고 갔어요. 한 4년 정도 됐을 때 아 연애 4년 됐을 때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어 드실 텐데 그때 가는데 정말 갑자기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. 멀어지니까 애틋해지고 혹시나 권택이가 될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꼭 가야 돼? 나야 공부야. 뭐 이런 거 좀 쓸까? 쓸까? 얘가 어 그럼 오빠 있을까? 아 아니지? 내가 네 미래에 그런 눈 난 남자가 아니야. 그걸로 그걸로 샤악 그리고 우리 결혼을 하는 거는 서로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이미 이미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고 가 그건 아니에요. 야 니가 가고 놔둬 이렇게 라면 먹고 괜히 반지 벗기고 다니고 어떡하니 그래서 그 중간에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만든 곡이 다행이다. 유학 간 게 다행이다. 그런 가사입니까? 근데 진짜 약간 그때 유학을 안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이 모르잖아요. 그러면 아내분이 그 유학을 몇 년 동안 하시라고 하셨어요? 2년 반? 3년? 네. 3년. 딱 좋을 만큼 있다봤네.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자기도 기러기 아빠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결국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애만 갔다고요. 애만 갔죠? 제가 갔습니다. 제가 갔어요. 제가 갔어요. 아 혼자 가시는 거죠? 저 일본으로 혼자 갔잖아요. 저 롤모델이 있어요. 최고예요. 어떻게 갈 수 있죠? 어떻게 하면?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괴로운 척 하면서 가시더라고요. 취하죠. 지겹다. 더 이상 방송을 못 할 것 같아. 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너무 매니저임에 빠져가지고 매니저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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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죽다 살았는데 뭘 이렇게 해. 참답하시네.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 지금. 나 이거 꼽다가 여기 철씨를 꼽어놓은 사람이야.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. 타랑은 아내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행이었습니까? 아니면 불행이 다행이었습니까? 아 다행이었죠. 다행이었죠. 네. 그럼 몇 살이 결혼했습니까? 34살이요. 아 4살 결혼했네요. 그때도 되게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흑. 아흑. 퍼퍼퍼퍼퍼퍼. ㅋㅋ